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이 기름붐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담을 블레스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스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스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왁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스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았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부원에서부터 개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왁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성곤 목사님을 만난 건 14, 15년 전인가요? 시카고에서 코칭 세미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초청됐던 멤버들이 말씀도 증거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가지 하는데 누군가 강단에 딱 등장을 했는데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큰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성곤 목사님이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교회 이름이 뭐예요? 능력 침내 교회더라고요 여러분들 능력 침내 교회 이름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능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그게 첫 만남을 가졌고 총회 때 한 번씩 뵙고 3년 전 저희 교회 40주년 기념 예배 때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사모님하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이게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진술하시고 목회밖에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하고 코드가 같으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진술한 이야기도 하고 또 사모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희들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셔서 같이 믿음의 교제하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생각질 않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게 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럭비콩처럼 어디로 튈 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당장 아 저 사람은 저런 일 벌어졌지 나는 안 일어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밖에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2001년도 10월에 개척을 알라스카에다 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 선배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거기에 5천 명이 있으니까 한인들 젊으니까 가서 개척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저도 알라스카가 어떤 동네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루지에나가 제일 밑에 그때 대학원을 다녔을 때니까 지도를 보니까 제일 북쪽 왼쪽에 있더라고요 이제 선교를 떠나는구나 개설매를 끌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 가보질 안 가니까 여러분들도 안 가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냉장고도 필요 없구나 바깥에다 다 두면 다 그냥 신선하게 다 되겠구나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속으로는 아 이거 아닌데 그래도 한국에서 또 사역 준비하고 미국에서 또 준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귀에 어떤 음성이 자꾸 들리냐면은 두 가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두 가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두 번째 한번 기도해보자 다시 3일 금식 또 해보자 하여튼 첫째 날 둘째 날은 그 음성이 안 들려 근데 이상하게 끝날 때쯤 되면은 두 가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두 가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더 해보자 똑같아요 네 번째 한번 더 해보자 똑같아 마지막 다섯 번째 했더니 여전히 마지막 날 그 음성이 들려서 제가 항복을 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 1장 8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만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같이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분명히 선배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두 가정이라고 그랬거든요 두 가정이 목회자를 기다리는데 재정도 아무것도 지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없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두 가정이 아니라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두 가정이라면 둘둘해서 네 명 아니에요 그리고 두 명인 거예요 남편들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캐톨릭 출신이고 한쪽은 남편은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고 그 두 명도 영적인 고아야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 아니 개척 멤버라도 좀 상태라도 좋고 시작하면 괜찮은데 상태가 안 좋은 거라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30대 초반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은퇴 시점이 65세에서 70세 사이잖아요 교회마다 다 틀리지만은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앞으로 목회할 시간은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시행착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목회 다 끝날 때쯤 돼서 아 목회 이제 깨달았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할 것인가 곰곰이 기도하면 생각해 보니까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미국 목사님이든 한국 목사님이든 먼저 목회했던 어르신들 그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만남을 가져야겠다 이게 이제 해답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야 아마존에서 프라임으로 해서 알라스카까지 다 배달이 돼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LA에서 책을 주문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쉬핑비며 책 한 권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100불짜리 하면 서너 권 밖에 벗어요 그리고 또 지금이야 뭐 교회가 이제 제가 거기서 한 21년 차 하다 보니까 형편도 좀 나아지고 출타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개척했잖아요 남쪽으로 로포리에잇이라고 하죠 남쪽으로요 거기 가는데 굉장히 뭐 재정이나 여러 문제 개척계가 무슨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여기서 낙심을 하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을 딱 만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낙심이 딱 와요 그리고 낙심을 하게 되면 포기하게 돼 기부업하게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문은 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책도 좀 많이 좀 보고 싶고 좋은 목회자를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얼마가 한 몇 주 딱 지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서울 제일 침내교에 박형중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침내교 한국 침내교 1호 실버 선교사로 인도네시아로 은퇴하고 선교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그렇게 저거 많이 친하지는 않고 뉴일리안지 세미나리 때 딱 한 번 본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제가 알라스카를 한번 가고 싶은데 어떻게 좀 저를 좀 안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십시오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한 60대 중반 정도 그때 당시에 돼서 많은 목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 평소에 그래서 이것저것들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 교회에 대한항공 기장이 있대 근데 대한항공 기장이 있는데 앵커리지를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오신대 근데 침내교회가 없는 줄 알고 장로교회를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 이름이 중앙침내교회 우리 기장님한테 그 안수집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꼭 앵커리지 가면은 이곳으로 제가 보내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두 주 후에 그 기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서울 제일 침내교회 누구누구 안수집사인데 왔습니다 교회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픽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가? 대답이 안 나온 분은 조금 타이밍이 늦다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집회도 잘 되는데 할렐루야 타이밍이 잘 맞춰야 돼요? 책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게? 신촌 그때는 신촌에 생명의 삶 책방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화를 하면 왜 한국에서 전화기를 가져와가지고 직통전화가 있어요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20% 디스카운까지 해줘가지고 딜리버리를 어디다 했냐면 서울 제일 침내기로 보내줘요 그럼 이 기장 안수집사님이 그 책을 들고 알래스카 앵커리즈로 와서 저한테 배달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좀 아멘 좀 하세요 이 시작이 잘 돼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거의 2, 3년 동안 책을 계속 배달해줬어요 혹시 또 더 필요한 거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에 같은 거 빵 같은 거 만들잖아요 빵봉지 한국에다 전화하면 그분이 다 배달해주고 모든 걸 배달해주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잖아요 왜냐하면 30대 초반은 목회 초년생이야 아무것도 몰라 비록 부사역자를 한 1년 이상 아니 1년이 아니고 한국에서 10여 년 가까이 했지만 부사역자하고 단임 목사는 완전히 단판입니다 이게 달라 이게 모든 게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아이디어를 딱 주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알래스카에도 교회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15, 16교회가 한 달 한 번씩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연합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거의 8월 달 지점에는 연합집회 부흥집회에서 강사분을 초청해요 근데 어떠한 목사님이더라도 알래스카에서 초청하면 다 오케이 해 오고 싶어 가지고 다 무조건 오세요 그래서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미주에 있는 분들이 다 초청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냐면 이 목사 네가 그분들을 모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합회 임원이 되면은 뭐 서기 총무 부회장 회장 4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모시고 식사하는데 데려다 줘야지 그 다음에 예배 장소 데려다 줘야지 이런 거 하잖아요 오늘 저를 이렇게 픽업하시면 공집사님 있죠 그분이 하는 걸 하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자청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거 잘 안 하죠 왜냐면 피곤하거든 이게 왜냐면 매일 밥대대 가서 데려와야지 호텔를 데려다 줘야지 예배 시간 데려다야지 아침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청해서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근데 제가 자청했더니 다들 그 뭐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뭘 하느냐 이제는 개인 과외 수업을 배우는 거야 내가 평소에 궁금한 것들 목회는요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아주 진짜 럭비꽁이야 이런 일도 터지고 저런 일도 터지고 이것은 수많은 목회의 연륜이 있는 분들한테 들어서 탁탁 하나씩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오시는 강사목사들이 있잖아요 픽업을 호텔로 갑니다 또 예배당으로 갑니다 또 아침 드시는데 갑니다 점심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이 좀 짬짬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계속해서 물어봐요 계속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내일모레 은퇴하고 연륜이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목사가 배우려고 하는 걸 보면 더 가르쳐 주려고 그래 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4년 동안 과외를 배운 거야 목회 과외를 그러면서 목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요 단임 목사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죠 그리고 목사님이 잘 성장할수록 도와줘야 돼 저는 그 목회 초기 때 정말 앞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왜냐하면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지 그 정상적인 크리스찬인 두 명 갖고 시작하지 남의 교회 빌려서 하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알라스카가 유배지인가? 유배지라고 생각하면 유배지야 거기는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돼 거기는 유배지가 아니고 엄청난 휴양지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이게 인생의 판도가 달라 그래서 저는 어려운 그 순간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려움 생겨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 생겨요 자녀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 생깁니다 직장 문제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 반드시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고를 통해서 그 어려운 장애물들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세계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세요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나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뭐냐면은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마귀만 묵상해 그러면 귀신들요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은 하지만 거기다가 묵상은 하지 마세요 묵상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귀신 쫓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아 이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돌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반드시 마귀도 일을 시작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귀는 방해와 공격하는 8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해답이 다 나와 있어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담을 누가 들어요 불레사람들이 듣고 모든 불레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라 나갔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왕이 7년 다스렸죠 다윗이 총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왕이 되었을 7년 통합해서 33년 그래서 40년이에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대요 근데 불레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불레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축하해주러 온 게 아니에요 죽이러 온 거예요 이때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정면돌파입니다 출애국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라면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사탄은요 싹을 자릅니다 싹을 왜? 자라나면 문제가 생길 걸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싹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시험거리들이 반드시 옵니다 왜? 그것을 여러분들이 통과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마귀는 모세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 너무 잘 알아요 출애국기 1장 16절에 보면 아시죠? 예구방 바로가 히브리 산파가 있잖아요 십브라와 부하에게 해산을 돌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드라 왜? 아들은 시니까 시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의 예굽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비디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법을 높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위로 두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를 남자애를 살려준 거예요 이때 바로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살려줬냐 했을 때 히브리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아니 산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여인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사실상 동문서답이에요 아무 맞지도 않는 말 왜 낳으면 죽이면 되는 건데 말을 이렇게 했는데도 바로왕이 손을 못 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여하는 그 두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피할 길을 예배해 주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왕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추력기 1장 22절에 나와요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줘라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은 숨겼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갈대상자에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보세요 해로당이 등장합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급으로 피신합니다 주의 사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해로시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두 살 아래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실제로 그 남자 두 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피바다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피합니까? 예급으로 도망갑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고 시작할 때 마귀의 공격도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깨닫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느 로포리에 대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디에서 이사 오신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새벽기도부터 신실하게 열심히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대요 아유 집사님 세밀문가 나오지 너무 고맙다 목사님 저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면서 이제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를 꺼내놨더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쯤 비록 그 교회 로포리에 가면은 조 많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인들이 식구처럼 너무 다정다감해서 내가 인터내셔널 그룹이니까 부대 가서 고기를 사서 고기를 채워서 우리 교인들한테 식사를 좀 대자회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사서 아침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를 이렇게 고기를 재우는 걸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여선교회 회장이 싹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능력교회 여선교회 회장 말고 그쪽 교회에도 오해하지 말고 나 또 오해할까 또 걱정스럽네 아니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이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설치냐고 그 말을 싹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더래요 내가 이거 정말 저 말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무슨 감동을 주냐면 그거는 사탄의 소리야 그거에 넘어가지 마 그러면서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그것을 참고 뛰어넘었대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다 했다는 이야기를 고백하더래요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예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가운데 말 가운데 그냥 어떤 사람을 툭 던지는 말인데 상처가 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그것을 뛰어넘지만 영적으로 약하잖아요 잡소리들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에요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영이 강해져요 그리고 영적인 면역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떤 말이라도 우리가 정말 시험될지 않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복음서의 베드로는 완전히 영적으로 실패한 케이스에요 왜 그러느냐 겟세마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너희가 깨어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잠만 자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죠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의 그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연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왜 그 많은 짐승 중에 사자로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사자는요 배고프면요 이 목표물이 하나 딱 생기면 죽어도 그거는 물고 늘어져서 잡아 죽입니다 이게 사자입니다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이 힘이 없잖아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어땠습니까? 이제 마귀에 시험을 당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그것을 대적하고 쫓아 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높은 산을 예수님께 데려가고 마귀가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마귀는 원래 루시엘 천사장이었잖아요 이게 타락해서 루시퍼가 돼서 마귀 사탄이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마치 세상이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려면서 나한테 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요 사탄에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 하나 뛰어넘으면요 장애물이 또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더러운 악한 양들 쫓아내면 얘네들이 완전히 도망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사탄을 쫓아내고 난 후에 마지막 무슨 말씀을 하냐면 얼마 동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시 떠나 있는 거지 완전히 떠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 잠시 쫓겨나와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누가 보면 11장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물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근데 다시 또 돌아왔어요 근데 깨끗이 청소가 돼 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병을 고침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병고침만 받고 그냥 또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다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영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보금세 보면 보통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등장이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새벽부터 모여요 새벽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벽부터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미명 아래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새벽에 만나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악한 것들도 새벽부터 모여서 작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언제부터 나오는 새벽부터 이래요 새벽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새벽부터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력 침대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장애물과 교회의 장애물 또 여러분 삶의 장애물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뚫고 돌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시댓대로 공격해온 사탄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툭하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죄의 본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쫙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죄가 꼼짝을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 미스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잖아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이 딱 터지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불레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항상 물어봐야 돼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함께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보다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수준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기냐 성령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물리치기 때문에 사탄의 관계와 속임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전쟁이 일어나 성결을 쭉 보면요 10절에도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반드시 앤서를 해줘요 야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온대 그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항상 이렇게 주고받아야 돼 16절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은 자기들이에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결정하고 이렇게 줄 수 없어서 이거 기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딱 결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가 결정 다 하고 이건 기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라스가 가라고 할 때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 때 너무 고생하고 우리 아내 고생 너무 시키고 투잡 뛰면서 공부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좀 안정적인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저를 사랑하는 신학생들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좋은 자리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알라스카 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날 그날 아침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옷가게 일하러 딱 나갈 때 여보 나 응답 받았다 이제는 가야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혼자 가세요 그러더라고 오늘도 혼자 왔는데 원래 혼자 안 다녀요 저는 같이 다니거든 항상 왜 신학교 때부터 같이 이게 커왔기 때문에 같은 신학교를 나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항상 사역도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항상 그래 같이 근데 저녁이 됐어요 근데 제 아내가 눈물 좀 흘린 것 같아 목사님 따라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무슨 또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딱 따라가겠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같이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목사한테는 이 길 가라 사모한테는 저 길 가라 그러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가려면 같이 가게 하지 안 그래요? 그래갖고 제 아내가 제 아내도 막 대학원 다니면서 엄청 왜냐면 한국에서는 일을 잘 안 해봤거든 근데 막 세탁소 뭐 옷가게 뷰티 서플라이 막 안 한 게 없거든 그리고 또 공부도 해야지 또 애를 또 졸업 때 또 나가지고 또 미국에 학교가 굉장히 춥잖아요 엄청 센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학교는 봐주는 출석 일수가 있잖아요 그게 또 안 나 학교 또 가서 또 공부해야지 또 이제 C 섹션 했는데 그게 또 터졌어 그것도 다시 또 이렇게 치료받지 막 하니까 조금 이제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재정도 서포트한데 뭐도 서포트한데 다 안 돼 그러니까 가기 전에 목사님 혼자 가세요 그러더만 마음이 딱 바뀐 거야 그래갖고 여보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주는데 일을 다 마치고 뉴울리안지에 웨스트뱅크라는 지역이 있어 거기 다리를 하나 넘어오는 곳이 있거든 하 그걸 생각하면 네 마음이 순종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경선아 지금 이때야 가라 그러더래 왜 지금 이때냐 이때입니까 막 하소연을 따졌대 그랬더니 제 아내하고 제가 대학교를 침신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여러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의 개척 그러니까 개척할 때가 언제라고요? 이때다라는 이때다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해 주더래요 경선아 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말에 왈쾅 눈물이 쏟아지면서 순종한 거예요 그곳을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우리 동생 테네시아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형이 왜 저기로 갔을까 막 다 그랬어요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저를 성숙해하는 축복의 땅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죠 안 살아봤으니까 왜 축복의 땅이냐 그 동네는 특징이 있어요 앵커리지 제가 사는 동네는 20분 안에 다 잡혀 제가 달라스도 살아보고 뉴울린로 살아봤거든요 신방 가려면 반나절이야 여기 반나절 저기 반나절 시간 소모가 너무 많아 근데 이때 목회 초년생이 시간을 소모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분 안에 다 잡히니까 병원도 10분 소셜 오피스도 20분 신방도 10분 5분 여기 다 잡히는 거예요 그거 다 하고 사무실에서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야 그냥 은혜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또 다 거기서 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또 여기서는 여기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다 넓은 길 가고 싶어 하지 그렇죠? 넓은 문 근데 그거는 생명의 문이 아니야 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래 협작하고 가기 힘들어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야 돼 여러분이 결정하면 평생 삽질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포크레인으로 긁는 거고 알아서 하세요 삽질하면서 할 것인가 포크레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04년도에 3월에 제가 이제 개척을 딱 했어요 개척을 하고 한 2년이 지나면서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제가 단임하고 있는 교회가 앵커리 제일 아닌 침대 퍼스트 그램 베뛰드 초치 어브 앵커리지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해가지고 목회자하고 성도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교회가 인원수가 점점 줄고 저희 교회가 그 땅이 원래 오에이커였는데 반절을 또 팔았어 팔아도 재정이 안 돼 계속 마이너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떠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하고 연합을 하게 됐어요 그게 2004년도 3월달 이야기예요 교회를 연합을 해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연합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복잡해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사람들이 있지 그 교회에 반대파 찬상파 있지 파가 식구들이 새파야 새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단임 목회한 지 한 3년 차밖에 안 되는데 하 답답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또 돌파를 해야 돼 안 그래요? 그럼 돌파를 해야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대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단에 설교하고 있으면 뒤에서 쥐가 다녀 쇠양쥐가 돌아다녀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더러워 참 희한하대요 은혜가 넘치면 교회가 깨끗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내가 은혜가 넘치면 삶이 깨끗해져 근데 은혜를 못 벗으면 얼굴 관리도 안 해 머리도 안 빚고 다녀 덥수로 거기에 다녀 이게 상태가 안 좋거든 그리는 사람들 집안 정리도 안 해 치우지도 않아 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다 그게 연관되어 있는 거야 교회가 정리도 안 하고 지저분하고 가자마자 카펫도 갈고 밤새도록 갈면서 청소도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님 개척보다 힘든 게 교회 연합이야 그러더라고요 진작 좀 가르쳐주지 미리 가르쳐주지 그래가지고 교회 연합을 딱 하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거야 한 달이 지나도 답이 없어 두 달이 지나도 답이 없는데 딱 세 달이 세 달째쯤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냐면 이 목사 생수를 부어라 그러더라고요 생수를 뭐라고? 부어라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이 생수니까 생수를 붓는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실패한 교회들은 구역구역 모이면 안 돼요 왜냐면 모였다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 하거든 안 되는 데는 맨날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야 그러니까 다 어디로 모이냐 예배당으로 다 모여라 집결 그래서 모든 구역예배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금요예배 주일 1부예배 2부예배 다 예배로 모여가지고 저는 그분들에게 계속 생수를 붓는 거지 계속 퍼 붓는 거지 그랬더니 6개월이 딱 지나니까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얼굴보면 알 수 있어 온갖 인상을 쓰던 사람들이 얼굴이 하나씩 주름이 펴지기 시작해 얼굴이 펴지면서 웃어 웃음이 나와 그래서 웃음이 있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딱 입고 들어오니까 얼굴이 다들 밝으시더라고 그래 제가 걱정을 안 했어 인상 쓰고 또 올까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얼굴이 살살 펴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생수를 부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빈약한 재정에서 어려운 선교지를 도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빚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설명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길을 도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페이먼 하기 바쁜데 지금 누구 남을 도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는 거지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마크 쇼가 쓴 교회 역사로부터 열 가지 위대한 생각에서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잖아요 그 선교사로 쓰임받는 동안 전혀 길이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책에 이런 길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전혀 길이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충분성 유일성 하나님의 통치권이 깨어진 길을 가능하게 하시어 길을 만들어 가신다 깨어진 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어려운 교회를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했네 그때부터 200부씩 모여서 한국의 개척교회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도 계속 벗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요 9년이 딱 되니까 우리 교회 빚이 다 갚아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빚이 다 갚아졌는데 얼굴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 같이 좀 아멘해야지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되는 거 배 아프면 절대 안 돼요 그거 축복해 줘야지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밥을 사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빚을 다 탕감 하나님이 해주셨어 어떻게 된지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돈이 나와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게 되고 계속 나 신기해 신기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불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입술에서 컴플레인하거나 불만을 가지면 그때 부터 뭘 하는 줄 아시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맨날 이스라엘 백성 했던 일이 뭐예요 불평불만 뭐 아무리 기적 체험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불만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40대이죠 40대 40대 때 가난 정탐을 했잖아요 원 데이 원 리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시켰다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하시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제대로 못해 꼭 방해 방해꾼이 돼 그래서 입조심해야 돼 왜냐면 말은 C기 때문에 어떤 말이라도 30배 60배 100배야 좋은 걸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나쁜 걸 심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야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 잘 이렇게 보면은요 말을 늘 불평불만이야 잘 되는 사람 보세요 불평불만 안 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 불평불만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너무 새벽 기도 끝나고도 자기들께 불평불만 해요 또 막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요 내려와 커피 마크다 막 싸워 또 아 나 진짜 황당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가지고 2004년대부터 계속 10년 동안 반복 학습 시킨 게 뭐냐면은 불평불만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항상 사람들은 화목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도 제 사무실에 그게 딱 옆에 붙어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트러블 일으키지 마세요 항상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교육이 가장 좋은 게 뭐냐 반복 학습이야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이게 영적인 쇠내를 시켜야 돼 영적인 말씀이 막 들어가야 돼 어느 순간부터 불평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사람들의 입에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 제가 처음 갔을 때 2001년도 처음 갔을 때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싸움을 하는지 싸워서 이런 교회 세우고 싸워가지고 돌아요 돌돌돌 돌아다니 영적으로 엄청나게 흐려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남의 교회는 안 받는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 받지 않아요 아예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 정말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녔다 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지 아무나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키고 하니까 교회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계속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이 1, 2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 오랫동안 지켜나가야 돼 그러면서 전체적인 영적인 구도가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고날라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 하나님 경의하며 살아갈 때 모든 해답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잠이 없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잠을 안 주무시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죠 누구만 자냐 우리만 자 우리만 자 사람만 자 너무 많이 자면 안 돼요 능력교회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기도하고 깨어 근신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이성관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잖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목사 만나면요 목회자 만나면 끝나 끝나 우리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안 하면 교회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교회는 끝나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가 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사단이 오늘도 깨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연구한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미 캐치업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비하고 경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책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발 불화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 오늘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불화심이라는 건 돌파잖아요 돌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자 11절 시작 이에 무리가 발 불화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써요 발 불화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히브리로 페라침 불화심은 해치고 나가다 돌파하다 그런 뜻이에요 The Lord of the Breakthrough 이렇게 나왔잖아요 돌파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맘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윗 혼자 나가는 거야 그러면 삽질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동하고 나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포크레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은요 답답한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답답해 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꾸 하려고 그래 머리도 안 좋으면서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 아는 사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야지 왜 자기 혼자 가냐고 인생길을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이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둘이 부부 기도해야지 오늘 이삭 수련회라 이삭 맞죠? 이삭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대부터 시작한다면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어 그리고 60이 돼도 애가 없으니까 뭐 한 줄 아세요?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한다고 임신을 했는데 배 속에서 서로 막 우당탕 우당탕 싸우는 느낌이 있어 이 여자가 이렇게 임신을 하면 이게 그 배가 볼록볼록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죠? 저도 우리 애 볼 때 보니까 그거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쌍둥이인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모르니까 리부가 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잘 봐봐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하려 두 민족이 태어난 그 하나님이 또 다 설명해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고민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있으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하고 친해져야 된다니까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 버거운 일이 너무 많아요 부부간에 얼마나 부부간에 어려움들이 많은지 정말 힘들어 쉽지가 않아 보면은 이민 목회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일반 평신도도 어렵지만은 목회자 부부도 어려운 가정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니까 버티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가정도 자녀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2년마다 청년부 유스를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요 인도네시아도 갔다고 지난번에 베트남 그 다음에 여러분도 도미니카 가시더라고 도미니카에도 두세 번 갔다 왔어요 3,4개월 동안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군대처럼 훈련시켜요 우리는 명령 떨어지면 다다다닥 움직여요 막 너슬렁 어슬렁 다니게 못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교지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기도 훈련시키고 말씀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가면 100%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일정이 한 일주일 정도 교회마다 가서 이렇게 돕잖아요 아침에 6시에 딱 기상하면은 큐티부터 시작해요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쉐어링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요 첫날에 딱 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나 더워 여러분 알라스카에서 사는 애들은 더위를 좀 힘들어해요 시원한 곳에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더운 거야 100도는 뭐 한 120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모두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미니카 가면 그냥 비닐 쳐져 있고 막 이상해 좀 교회 건물도 아니에요 사람한테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사역을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애들이 막 그 밖에 나와서 흙밭에서 막 찬양하고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애들이 있는 데가 그늘이 지더라고 하늘을 보니까 큰 구름이 하나가 딱 떠있어갖고 애들만 있는 데 가려지는 거예요 이때는 좀 아멘 좀 하세요 왜 나만 쳐다보고 있어 아 이거 진짜 머스크하다 아 진짜 너무해 진짜 나 지금 어제 밤 11시에 출발해 지금 온 거예요 잠 안 자고 온 거라고 할렐루야 딱 사역이 끝나니까 구름이 사라져 여러분 신명기 1장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딱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다판 깔아놓는 거야 우리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경의하면 그 길로 가는 거야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와요 도미니카 날씨가 그렇잖아요 비가 막 언제 장대비처럼 쏟아붓기도 하고 날씨가 밝을 때도 있고 비가 오면 사역을 못해요 왜냐 밖에서 사역을 할 때가 많아요 또 하늘에 큰일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도 비가 안 멈추네 버스 탈 때까지 막 버스 탈 때도 비가 억수같이 나와요 거기에 딱 도착하니까 비가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기도의 맛을 보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맨날 하는 거야 왜 기도의 맛이 있거든 막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 재미가 있어요 영적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도 뚫고 나가니까 장애물를 하나씩 뚫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 기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주의를 작장하면 마기도 동시에 방해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나 마기에 너무 묵상하지는 말라고 했지 귀신 들리니까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묵상하시고 그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두 손 든다는 것은 서렌드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장서서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다윗이 바알브라심 돌파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이삭 우리 회원 가운데 모든 능력 침략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알브라심에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교회나 가정이나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혹시 낙심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걱정하지 말고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 배웠듯이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제 힘대로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강구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주여 3차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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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온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방팔방이 막혀있을 때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능력괴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덕도 속히 완쾌시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도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란 주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악한 사도님은 세전 등장의 보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능력까지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혜를 주시고 능력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모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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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능력교를 사랑하이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 능력 침례교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상호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 오신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리아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물붙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력 침례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헌신하고 수고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눈물로 주님 앞에 나건 귀한 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시점에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세임과 능력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주에서 영적인 귀한 소문이 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 준비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 없나이다 아멘